유승룡 유승룡 진짜 멋있고 버티 섹시였어요 그리고 영화 진짜 재밌어요 꼭 보셔야 돼요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친구 완전 짱이에요 배우분들 연기 진짜 짱이었어요 긴박감이 넘치는 영화였고요 유승룡 씨 복근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 연기가 정말 좋았고요 완전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봐도 재밌을 영화 같아요 액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강추합니다 진짜 남자 둘이 와도 괜찮은 영화 같아요 볼거리도 많고 스토리도 좋았고 무엇보다 배우분들 연기도 참 좋고 괜찮은 진짜 재밌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네 조금 울기도 했어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반전들이 진짜 정말 신선한 충격을 줬고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액션 씨는 진짜 짱이에요 재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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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짱짱 초반부터 되게 박진감 멈췄었던 것 같고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 대박이다 표정 정말 재밌었고요 기대 이상해요 정말 꿀잼 배우들이 너무 흡입력 있어서 완전 영화 보는 내내 빨리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이진욱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진욱 화이팅 효정 화이팅 윤석열 화이팅 이진욱 화이팅 이진욱 화이팅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13만 환자 병원 밖으로 달리고 나와 나와요 이거 어떻게 온 거야 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고요 제발 동의자 백여원과 이태준을 쫓는데 모든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찾죠 이 사람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내가 직접 간다 지금부터 실수하는 놈들 같이 왔다 테스트 밟아 도대체 테스트 및